지난 3월 5일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의 5대 민간은행인 예스뱅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스뱅크는 그동안 높은 수준의 부실 대출에 대응하면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회생이 쉽지 않아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3일까지 전체 예금 인출 한도는 5만 루피로 제한되며 은행의 대출과 투자 활동 또한 제한됩니다. 예스뱅크의 모라토리엄 사태 원인으로는 2018년 인도의 그림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비은행권 금융업체 인프라 리싱 앤 파이낸셜 서비스의 파산과 그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꼽힙니다. 인도에서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었고 특히 예스뱅크는 이러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출이 약 11.5%의 비중을 차지해 그림자 금융의 붕괴가 예스뱅크 사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예스뱅크는 양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부실 자산 비율이 급속히 혁대되는 문제점을 겪고 있었고 부실 대출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은행의 거버넌스 문제가 위기 상황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인도는 과거 인프라 리싱 앤 파이낸셜 서비스의 파산이 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연쇄적인 부실 심화를 촉발했던 경험이 있어 인도 정부는 단순히 예스뱅크 회생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의 꾸준한 불안 요인이었던 비은행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스뱅크 사태 또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회생 조치 진행 전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체 디폴트가 2월 들어 급증세를 시작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체 디폴트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인 회사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른바 회사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말합니다. 올해 3월 16일 기준 중국의 회사체 디폴트 총금액은 작년 말 대비 15.8% 증가하여 3,307억 8,5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월과 3월에 회사체 신규 디폴트 규모가 대폭 증가해 1월 25억 위안 규모에서 2월 401억 9,000만 위안, 3월 현재 103억 8,0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체 디폴트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체 디폴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건축 및 프로젝트, 석유, 천연가스 재련 및 판매가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기업 유형별로는 민영기업이 67%, 중앙구경이 14%, 지방구경이 10%를 차지했습니다. 회사체 디폴트의 증가 배경으로는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영,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세하면서 기업들이 재정난과 부채 누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비 기업을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은 디레버리징 정책, 이른바 부채 축소 정책을 진행해왔는데 이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디폴트와 파산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디폴트 증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의 한계가 존재하며 코로나19의 글로벌화 및 장기화 여부가 회사체 디폴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중앙 국유기업 베이다 방전 그룹의 대규모 디폴트를 용인한 것으로 볼 때 부실기업 청산 방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회사체 디폴트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